안녕하세요. 일본어 강사 정문주입니다. 자, 본문 들어가기 전에 이메일의 구성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은 본문 앞에 들어가는 전문, 본문, 말문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전문에는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수신인, 그리고 인사한 말, 그리고 내가 누굽니다. 누가 보내는 메일입니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본문에 들어가면 용건이 들어가겠는데요. 보기에도 편하게, 그리고 핵심만 용건만 추려서 적도록 합니다. 말문에 들어가면 마지막 매진말로 인사말 등이 들어가고요. 맨 밑에는 서명이 들어가게 되겠죠. 조금씩 자세히 살펴보면 전문의 우선 수신인이 들어가게 되는데 어떤 회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부서가 들어갈 수도 있고 개인의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어 메일에는 수신인 밑에 바로 인사말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오세완이나 때오리마스 해서 아주 캐주얼한 그런 일상적인 인사말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메일이라고 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이 격식을 차린 경어, 그리고 관용적으로 쓰이는 인사말들이 어렵기 때문에 메일은 작성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사말 같은 경우에는 관용적인 표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쉽게 처음에는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울지 모르지만 점점 반복하시는 사이에 훨씬 익숙해지면서 활용도가 아주 높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 밑에 저는 누구입니다 라는 말까지 해서 전문을 구성하고요. 그런 다음에 본문이 들어가는데 자 이 용권에 보시면 지금 두 단락이라는 게 바로 한눈에 보이시죠. 그리고 첫 번째 단락에서는 문장이 끝나지 않았는데 중간에 여기서 행을 나누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기에 좋게 끝까지 이 메일 창 끝까지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곳에서 의미 단위로 끊으시면서 행과 행을 나누고 단락과 단락 사이에도 띄워주는 이런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보기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말문인데요. 매진말, 인사말이 들어가고요. 서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러한 구성을 따르게 되면 훨씬 더 편안하게 메일을 작성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오늘은 신규 거래 제의에 관한 메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사의 제품 중에 이러이런 게 마음에 드니 저희와 거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는 제의 말 그리고 그 문장에 의해서 저희 회사는 이러이러한 회사입니다. 이렇게 좋은 업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소개해 주는 내용. 이런 두 가지 내용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메일의 제목은요. 신규 거래를 제의하는 내용이니까 신기, 신규, 그 다음에 거래니까 오토리 히키라는 말이 들어갈 것이고 제의, 물론 대양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온행아이 라는 말을 써서 신기 오토리 히키 노 온행아이 라는 제목을 붙여 보도록 하죠. 자 그럼 메일을 살펴보죠. 나이치 댄키 카부시킹 하이샤 앵요브 온쥬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수신인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내용들이 전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나이치 전기 주식회사 영업부 귀중 이라는 내용인데요. 수신인에서 보통 귀하라고 할 때는 개인에게 보낼 때는 사마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이렇게 단체나 어떤 부서나 그렇게 보낼 때는 귀중 이라는 말을 써서 온쥬 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 부분을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는 한 행을 띄우고 인삿말이 들어갔죠. 인삿말 지금 노란색으로 패턴 처리가 되어 있는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샤 마스마스 고류세 노 코토토 오여로코비 모시앙에마스 보기만 해도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우선 해석을 해보면 귀사가 점점 더 융성하심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라는 예응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좀 부자연스럽지만 더 많이 번성하십사 하는 좋은 의미의 인삿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키샤 마스마스 고류세 노 코토토 오여로코비 모시앙에마스 거래를 제한하는 입장에서는 물론 그 면식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일면식이 없는 경우에 거래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보다 더 정중하게 격식을 차려서 메일을 보내는 것이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캐주얼한 인삿말보다는 이런 관용적인 인삿말을 쓰는 것입니다. 자, 비슷한 인삿말 몇 가지 연습을 해보면 다른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류세라는 부분만 바꾸셔도 훨씬 다른 내용의 인삿말처럼 보입니다. 키샤 마스마스 고세의 노 코토토 오여로코비 모시앙에마스 해서 귀사가 점점 더 번성하고 번영하시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꾸며볼 수도 있고요. 또 이 부분에 고항에 라고 해서 번영만 넣으셔도 또 다른 문장이 되죠. 키샤 마스마스 고항에 노 코토토 오여로코비 모시앙에마스 해서 귀사가 점점 더 번영하심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처음으로 메일을 보내다 보니까 저 어느 회사의 누굽니다? 라고 얘기하기 전에 하지메테 메일워 사시앙에마스 라는 말을 덧붙여줬네요. 처음으로 메일을 보냅니다. 라는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 저는 서울전자주식회사 영업부의 최현철이라는 사람입니다. 까지 해서 전문이 구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본문이 되겠는데요. 본문은 여러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한 단락, 한 단락 나눠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지금 여기는 행이 한, 둘, 셋, 네 개 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코노타비로 시작을 했는데요. 코노타비, 금번에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타비는 원래는 한자를 써서도 자주 사용하지만 이메일에서는 한자를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을 한자로 쓰기보다 관용적으로 이렇게 히라가내로 표현하는 표기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금번에 니환데 헤이샤노세힝어 핫바이시다이도 칸아에떠오리마시따 도코로 여기까지 끊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일본에서 저희 회사 메일에서 아주 자주 쓰입니다. 비즈니스에서 상대방 회사를 얘기할 때는 키샤, 귀사라는 말을 쓰게 되고요. 우리 회사를 얘기할 때는 헤샤, 피해사라는 말을 써서 자기 회사를 낮춰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 회사 제품을 발매하고자 생각하고 있던 참에 좀 길었지만 크게 복잡한 문장은 아니죠. 타마타마 키샤 노 홈페이지 오 하이 켄 씨 타마타마 우연히 기샤 노 귀사의 홈페이지를 하이 켄 씨 라고 했습니다. 이 하이 가 들어가서 보다, 미루를 겸양어로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귀사의 홈페이지를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단락에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문장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저희 회사와의 거래를 해석을 해드리면 부탁하고자 연락드렸습니다. 라는 말인데요. 라는 형태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장은 비즈니스 메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어떤 문장의 형태로 공식적이고 또 격식을 차려서 문장체를 구사를 하겠다 라고 생각하실 때는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 형태를 연습을 좀 해보면 이렇습니다. 라는 형태를 써서 확인을 하고자, 확인을 부탁드리고자 연락을 드렸습니다. 라는 거죠. 상대방이 확인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서비스의 개요를 전달하고자 메일을 드립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은 시키우, 시급히 라는 의미인데요. 이 부분도 메일에서는 아주 자주 쓰이는 단어입니다. 시급히 연락을 드리고자 메일을 보냅니다. 라는 거죠. 워렌락스루에서 시탁메일을 사상해마시다라는 형태 비슷한 형태죠. 비슷한 형태가 아니라 같은 형태인데 각 앞뒤 부분만 다른 내용들을 넣어서 뭐뭐하고자 무엇뭇합니다. 무엇뭇하고자 무엇뭇했습니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을 또 살펴보시면 이번 단락에서는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한번 끊어서 두 개의 행으로 나누어 주었죠. 전체를 다 쓰게 되면 너무 길기 때문에 한눈에 들어오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의미 단위에서 끊어주는 것입니다. 저희 회사는 서울에 본사를 둔 창업 10년된 전자기기 전문 메가 de gozaimasu 해서 메가 하면 제조업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조업체입니다. 메가 des 라는 부분을 de gozaimasu 를 써서 더 정중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まだ若い企業でございますが 高い技術력と斬新な 아이디아で ドライブレコーダーの分野では 韓国一のシェアを誇っております. 문장이 조금 길었는데요. 이 긴 문장을 여기서 끝나는 문장인데 여기서 한번 끊고 또 여기서 한번 끊고 해서 세 행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아직 젊은 기업입니다만 높은 기술력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ドライブレコーダー 해서 그 운행 기록장치니까 블랙박스가 되겠죠. 블랙박스 분야에서는 韓国一,日本一 하면 일본에서 최고라는 의미고 韓国一, 한국 최고의 シェア 시장 점유율이라는 말이죠. 한국 최고의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락은요. 한 단락이 지금 한 문장이에요. 이렇게 길지만 여기서 한번 끊고 여기서 한번 끊어서 세 행으로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의미 단위로 끊었겠죠. 오이송아시 도코로 겨우시쿠데스마 이 문장은 뭐 여기서는 문구, 어구가 되겠습니다만 메일에서는 너무나도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오이송아시, 이송아시라는 형용사에 오가 붙었네요. 그래서 바쁘신 와중에 겨우시쿠데스마 공포할 때 공짜고요. 위축할 때 축자인데 이것만 봐서는 어떤 의미인지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겨우시쿠데스, 겨우시쿠데스마, 겨우시쿠데고자이마스마 하는 표현은 비즈니스 메일뿐만 아니라 평소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안내 멘트라든지 혹은 다른 문서에서라든지 너무나도 자주 보는 표현이기 때문에 익숙해지셔야 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죄송합니다만 이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겨우시쿠데스 하면 죄송합니다. 황송합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바쁘신 와중에 죄송합니다만 중요한 표현이었고요. 저희 회사의 회사 안내서와 제품 카탈로그를 템프 사せていただきました 하면 템프, 전부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전부 하였사오니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고켄토,いただきた구,お願い,申し上げます 중요한 패턴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디가 중요한가 하면 いただきた구,お願い,申し上げます, いたします,しました 마찬가지겠지만요. いただきた구,お願い,申し上げます, 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해석부터 해드리면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가지 연습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いただきた구는 구다사이마스요, 라는 표현으로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연습을 좀 해보시면 고켄토, 검토 대신에 고連락해서 연락을 넣게 되면 고連락いただきた구,お願い,申し上げます, 연락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또 그 대신에 고協力, 협력을 넣게 되면 고協力いただきた구,お願い,申し上げます, 협력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동사를 좀 넣어보면 이렇습니다. 오에, 마스형에 いただきた구를 넣으면 되겠죠. 자료를 보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라고 한다 그러면 시료워, 오쿠리いただきた구, お願いもし上げます, 라고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의いただきた구는 구다사이마스요, 로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말문이 나왔네요. 말문에서는 자, 우선 나오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본문에서 어떤 핵심적인 내용, 포인트를 짚어서 얘기를 했다면 나오가 나올 때는 부차적인 내용, 추가적으로 알리고 싶은 내용, 그런 걸 할 때 나오 라는 말로 문장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회사 홈페이지でも 회사의 제품을 고랑이타다케ます, 라고 문장을 쓰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서도 저희 회사의 제품을 고랑이타다케ます, 라고 쓰고 있습니다. 고랑이 나루, 하면 보시다, 라는 의미가 되죠. 미루의 존경어가 되는데요. 고랑이타다쿠, 하면 봐주시다. 고랑이타다케ます, 하면 봐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 제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고랑이타다케ます, 도 워낙에 많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어떤 안내 멘트라든지 그런 데서도 너무너무 자주 보실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서 한 행을 띄우고 매진말, 인사말을 적고 있습니다. 인사말도 지금 노란색으로 패턴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まずは 메일은 이때 원행하에 모시양에ます 해서 사실은 여기까지로 하고 끝날 수도 있을 것만 같은데 마지막에 이런 인사를 붙이는 거죠. 우리나라말로 인사를 적을 때 잘 보기 어려운 내용들이 이 마지막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패턴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선은 메르니데 메르네 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문장체적으로 격식을 차려서 표현을 한 것이죠. 우선은 메일로 메일을 통해서 부탁 말씀드립니다. 라는 내용으로 지금 마무리가 돼 있어요. 몇 가지 연습을 더해보면 약간만 변형을 시켜도 조금 더 응용된 표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まずは 메일にて ご挨拶申し上げます 우선은 메일을 통해서 인사 말씀드립니다. 또 まずは 메일にて お礼を申し上げます 우선은 메일을 통해서 감사 인사 드립니다. 등의 문장을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 지금 말문의 매진말까지가 됐고요. 말문의 맨 마지막 부분은 서명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최현철 씨가 주소,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주소 까지 해서 하면 쓰게 되면 메일이 완성이 되는 거죠. 한꺼번에 모아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수신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인사말이 들어가면서 저는 누구입니다. 라는 내용이 들어갔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본문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말문에서 인사말이 들어가고 서명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거래를 제의하는 그런 메일을 작성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메일을 작성할 때는 전문, 본문, 말문이라는 세 가지 구성요소를 잘 구성하게 되면 전체적인 틀이 잡히게 됩니다. 거기에서 어떤 내용들을 쓸 것인지 어떤 관용적인 표현을 쓰고 어떤 패턴화된 문장을 활용할 것인지를 정하면 반 이상 해결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 이후에는 본문의 어떤 문장들을 내가 원하는 쥐지로 쓸 것인가 하는 부분만 남게 되는 것이죠. 자 거래를 제의하는 여러 가지 문장도 직접 연습해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